똑똑 아 안녕하세요 저는 토니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 파트너씨라고 하 누구신지 짠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 리지에요 오 리지야 반가워요 네 오늘 앵커가 정말 판타스틱 스페셜한 걸 알고 왔군요 그럼요 소문 벌써 다 들었어요 특히 강조 별명 땡땡땡 가요계가 주목해야 할 촌택급 울트라 캡슘 신인 뉴이스트의 데뷔무대 네 그리고 상큼소년에서 마성의 남자로 돌아온 B1A4 유원을 품은 그녀 발라드게이 펀멜파탈 린 1년 반 만에 귀한 감성돌 2AM 명불허전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빅뱅 야호 이 기대되는 무대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1위 후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번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 미셋 터치 빅뱅 팬타스틱 베이비 존바 폴리 미셋 빅뱅 정박 이 중 좋아하는 가수 이름은 샵2566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1위 후보 문자 투표를 시작합니다 5 4 3 2 1 3 2 3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